뭔가 보여요 겁나 빨라 이게 무슨 못하다란 것 같아 진짜 자 이번에 보시는 것은 우리 아들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어? 룸문자가 있답니다 자 누구 낙서하고 갔는데 저기다가 융구식이 왔다감 융구식이가 여기다 왔다갔다고 써놨네요 아버지는 저런 짓 안 하셨죠?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융구식이 액스가 돌아왔지 않았어요 오 뭐야 자 이제 다음 코스는 급류타기 체험입니다 뭐지 이은 구식입니다 네 이 도끼가 이 도끼야 금 도끼가 이 도끼야 이 도끼야 여기 있는 도끼야 보니? 그리고 도르의 색상 하지만 도르의 색상 물이 많이 빠져서 그리고 도끼가 오 그 도끼가 그 전에 없었다고 보니? 그리고 그 도끼야 보세요 그 도끼가 그 도끼가 그 도끼가 그 도끼가 예 윤구식님이 그냥 윤구식님이 그냥 게임을 풀어주네요 도대체 윤구식이 누구예요? 저 뱀입니다. 아까 그 뱀의 이름이 윤구식입니다. 그새는 근육덩어리와 조그만 꼬맹이 아냐? 나이들에게 딱 맞는 게 있지. 그럼... 쟤는 어떻게 여기 온 거지? 오히려 알고 보니까 얘가 신 아니야? 어? 얘가 최강신 아니야? 제 새로운 장소에 대한 말은, 사람들도 결국 이곳에 빠져나올 것 같다. 저희들과 다른 나라를 흘러내려야 할 것 같다. 너 봐, 신쿵! 너 모든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잖아. 신쿵! 근데 욱소리가 상당히 헤맑금데요. 전 윤문식입니다. 윤문식인 또 감사합니다. 오오오 오오 이제 부록을 만나러 언제든지 올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다시 갈 수는 없나봐요 여기로 오는건 언제든지 가능한가봐 지도보기 완료도 14% 완료도 0% 와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 언제 다해 작업장에서 부적자로 주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어구도 작업장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일단 우리 우리 아들 활 좀 아들아 강화했다 아들아 더 필요한가 화살집 가슴 방화구 부적 생명의 부적 전투를 돕는 고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부적을 강화해 효과를 높이고 특정 능력이 재사용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영역에 가루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강화 주문 위협의 표상 생명이 3 증가한다 쿨다운이 3 증가한다 룬이 3 증가한다 운이 5 증가한다 어? 쓰읍 뭘 사야되지 생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직 쿨다운 교활함 뭘 사야될지 모르겠다 차원이 없고 멧돼지 가죽 어깨 보호대 이건 강화잖아 제작 손목 방어구 방어 7 힘 9 방어 3 제작 으쌰 멋있다 허리 방어구 어? 돈이 없다 아들아 아들아 또 돈이 없다 너는 활 활 하나 했으니까 됐지? 근데 뭔가 가죽 옷을 입으니까 좀 더 뽀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빡 아이쿠 으엉 암 아이쿠 암 으엉 암 암 암 암 그죠? 작업장만 올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어디로든지가 아니라 이 작업장만 올 수 있어 보니까 아들아, 돈 벌러 가자 아, 우리 돈 되게 많이 번 거 같은데 뭐야, 깜짝이야 원, 투, 쓰리 할 때도 이렇게 원래 할 게 많았었나? 깨구리 겁나 크다, 이거. 황소개구린데? 헤헤헤헤헤헤, 택도 없구만 물고기도 있어 월척인데? 어? 아들아! 밟았더니 없어졌어 밟았더니 없어졌다, 아들아 어, 너 너, 너, 첩자 아니야? 자막란ł 너, 뭐냐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오 미안하다 이런 것 까지 구현해 놨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불필이 불어 말어 그래 내려가자 아 지금 불필이를 불 때가 아니다 불필이래 잖아요 불필이 와 근데 충격이었다 갈매기가 산산조각 난건 충격이었다 또 보여드릴까요? 오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미안 우와 터져버리네 이 놈이씨 아아 봐봐요 아 아이 날라갔어 아 읽어라 모르겠대 모르겠대 오 아들아 나 내려간다 아 같이 내려가네 어 여기도 배있어 여기도 배있어 뭐지? 근데 왜 못가지? 배가 있는데 저쪽으로 갈순 없다 아 여깄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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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잡아먹자 간장게장 이건 뭐야 우아후 워 아잉? 이게 어떤Overuti 그럼... 글쎄요? 오! 글쎄요! 이 쇠창살을 빼야될 것 같은디? 여기서 못 가나? 이 쇠창살을 빼야될 것 같은디? 어머님과 같이 가야할 것 같은디? 그녀는 싸울 것 같지 않나? 네... 그녀는 혈액이 아름다워 와 돈 얻었다 이거 뭐야 이거 누르는거야? 아니네? 선착장이 있어야지 내리는거겠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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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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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이 있구나 선착장에 네... 또... 끝이야? 끝이네? 끝이네? 아 이건 바위구 여기 뭐지? 배가가 왔어 네... 그래... 왜 이 쇠창살이 빠졌어 아 근데 좀 어지럽다 이거 배 타고 가는거 0910님 감사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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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야기 찾고 있어 지금 어머니가 항상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었죠. 어린이 어린이 있었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소식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은... 재밌어? 기억하시나요? 충분합니다. 소식은 그녀의 소식입니다. 그녀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소식입니다. 네, 선생님. 이 검은 물체는 화산재 같은 건가? 아, 이거? 아! 스로님. 일부러 그런 거죠? 유다이 만나게 하려고. 어? 어떻게 저론 못 aula degrees? 아room. 죄송합니다. 하나님. facebook. 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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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그으으으으읗 넘은 이씨키드에어 어 뭐야? 한방에 죽네? 후흡 흐흐흐흐흐흐 허흫 한방에 죽네? 가자 아들아 가자 여긴 우리가 올 곳이 아니다 가자 가자 함부로 덤벼선 안되지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방금 보신 관광 코스는 겁나 센 몹 코스였습니다 흠 깜짝이야 뭐야 흠 베르워스의 머리와 토레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정리해봐요 우린 앞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섬 이래서 오픈월드구나 지금 제가 헤매는 거 같아 보이지만 헤매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에 가나 뭔가가 있긴 있다는 거 이거라 보이오 예스스 그 베키아 렛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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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우와 보호막 만드는 거 봐 렛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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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을 만들어? 너희들 모두 잘 싸웠어 뭐야? 누구야? 너희들 말하는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잘 듣는거야 너... 죽을거야? 너희들 모두 잘 싸웠다 서로에 불붙일 때 조심해야해 쉐이더와 헬워커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거거든 우리를 이 축축한 무덤에서 풀어준건 고마워해야겠는걸 우리? 다른 영혼들 아홉의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어 대부분은 이 영역에서 떠날 수 있지만 운 좋은 우리 이분은 일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미르가르드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자들도 도와주면 안될까? 도울 의향은 없다 영혼 아 이미 도왔잖아 난 그저 하늘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 잘 있으라고 뿅 오호 다재다능한 전사의 손잡이 오호 어떻게 바꿔 됐다 이거요? 어? 그러네 이것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아아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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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있었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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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길이? 오, 이거 좀 비싸보인다. 세계의 뱀 비늘까지? 와, 저기 세계의 뱀이잖아, 지금. 이야... 분수는 뭐예요? 나중에 다시 와야 돼. 가자! 라라, 이리 타고 내려가고 싶다, 라라. 가자! 이제 진짜 저 목적지를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요번에. 이리 타고 싶다. 이리 타고 싶다. 이리 타고 싶다. 엄마가 도와줄게. 뭐였어? 아무것도 안 됐어. 너무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을 얘기했을까?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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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아까 여기서 괜히 헤매면서 우리가 너무 삥 돌아온 것 같아요. 어? 또 여긴데? 또 뿔이야? 어차피 뿔필이 안되잖아. 봐봐요? 봐봐요? 히히. 어이구. 미안해라. 왜 내려왔니? 왜 내려왔니? 이건 지금 아니란 말이지? 비둘기 아니고 갈매기. 흐흐흐흐. 아 그냥 혹시나 아까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현을 너무 잘해놔서. 저런 것까지 구현해놨을 줄은 몰랐네. 저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럼? 아 아까 일로에서 오른쪽으로 갔잖아 우리. 여기. 여긴데? 뭐야 이것들은. 우와. 뭐야 얘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방금 뭐였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이퍼를 다시 돌아올게 아직 읽지 못해 그게 뭐야? 냄새가 엄청나 아, 얼려놔야 되는구나 기다려봐 오케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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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쌰 어서오세요 여기 왔던데 아니야? 잠깐만 왔던데잖아 뭐야 잠깐만 왔던데잖아 뭐한거야 여기서 여긴 내려가서 일로 올라가서 다시 저기로 갔어 우와 으윽 으윽 야 뭐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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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쓰 저건 또 뭐야 일단 일로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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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새가 욕하던데 네 어머니는 저주의 막다라고 불렀지 동마법이다 뭐 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뭔가 가르치는걸 생각하니까 웃겨야 네 그렇군 언덕 뭐야 뭐야 아까 그 나쁜 놈 아니야? 그 도끼를 어디로 구하셨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 말에 반박하진 않겠지만 그 무기를 압니다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만든 건 아니었죠 비켜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토끼를 만들어준 여자는 제가 꽤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라면 불쾌할 것 같군요 네 그녀에게 뭔가를 만들었다고 저의 어머니꺼였어요 아버지께 남기신 유품이였죠 페이가 죽었다고? 저에게 아주 유감스럽군요 그녀는 용맹한 전사였는데 좋은 여자였고요 좋아요 제가 그 도끼를 향상시켜드리죠 하지만 부탁도 안 했는데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네 어머니였다면 당장 고쳐놓으라고 했을 거야 내 형이 도끼에 저질러 놓은 그 만행을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부록의 형제 맞죠? 낙인이 다른 반대쪽이에요 그 파란 녀석이 네 형인가 네 하지만 제 재주가 훨씬 뛰어나요 브레이에게 맹세코 장말입니다 그가 해놓은 걸 없애지 말아라 나아지기만 해 네 네 근데 저쪽에 놓아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손잡이가 그 손잡이가 더러워서요 네 그럼 제가 그냥 뭐 pollution 내게 크으...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구나 부활석? 크리터스를 소량의 체력으로 부활시키는 마법의 돌 사망시 네모를 누르면 아트레우스가 크리터스를 되살려 다시 싸울 수 있게 된다 오호라 하나 만들어 보아? 오호라 손목 방어구 도끼자루 우리 아들도 방어구 하나 만들어줘야지 아들아 돈이 없다 뭐 이러냐 아들아 하... 비싸다 비싸다 아들아 아 그 살리는 거 살리는 거 만들지 말 걸 그랬다 아니 아까 그냥 해준다며 해주는 거 아니였어 그냥? 흐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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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수래 괜히 부활석 샀어 어? 이거를 팔아서 음편을 얻을 수 있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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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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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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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백원 흐흐흐 흐흐흐 아 사백원 흐흐흐흫 흐흐흐흐 미안하다 아들아 아아 도끼짜로 룬의 손잡이 이건 뭐 딱히 허리방하고 허리방하고 허리방하고는 하나 만들까 진짜 조연 아들아 흐흫 흐흫 넌 나중에 맞혀주마 더 Conclusion 흐흫 흫 이 verbs 신인데 눈이 없어 어 뭐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여기 있었네 으쯧 뭐야 쟤 으으 다와 다와 아 이게 조준점이 흰색이라 잘 안보여 아 또 이거 있다 너무 싫다 저게 하나 아 아 이거 돌리는건가? 아아 아아아아 오케이 그러면 피 아 이게 그냥 돌리면 돌리.. 돌아가는건가? 그럼 세번만 돌리면 되는거야 그냥? 아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된거야 망거야 이상한데? P W 어? P, W 맞는데? 아 E, W가 아니구나 P W 뭐지? 아아 다시 P W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어? 아 왜 안돌아가? 어? 어? 이건데? 어? 하나가 이게 아닌데? 하나가 저 삼각형이 아닌데? 그냥 W인데 하나가? P는 맞구요 E, W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삼각형이 없어 여기에 삼각형이 딴 데 있나? 뭐지? 뭐지? 일단 하나가 이거고 삼각형이 삼각형이 뭘까? 일단 올라가 보자 도대체 이소 아 아 포커스업 집중해라 아들아 암 어딨어? 어디갔어? 마녀? 악령 어디갔어? 오우 뭐야 이거 일반 손목 방어구 어 나 8보호대 샀는데? 힘은 내려가고 방어와 콜다운이 올라간다 지금 내가 차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왠지 이게 더 멋있어 보여 근데 가자 으으 으으 jump 해결 우! 따가 맞았어 우! 따가 맞지 너 마! 뭐야 또 얘는 아 으윽 으윽 으으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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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크흐흐흐흐흐 됐쓰 This is locked up good 외람된 질문이지만 마지막 여친이 언제신가요? 너무 외람되네요 ㅋ 할아버지 저기로 옷..저긴 못들어가나? 왜 잔겼어? 아니 뭐 적당히 외람되어야지 너무.. 너무 외람되서 뭐..뭐라 얘기를 해야 되나? 저의..저의 마지막 여친은 지금 저와 함께 살고있는 저의 여왕님이죠 이거..오..아무것도 아닌가? 군수 Dir05 좌우로orts 여친님이 여왕님으로 존직하셨습니다. 뭐 지금도 여친이죠 뭐. 뭐야 저것들은. 아 옵션에서 타겟팅 설정있나 아이고 옵션 포토 모드는 뭐야 설정 게임 플레이 상호작용 회피 전투 빠른 뒤돌기 뭐 없는 것 같은데 결혼 후에 나이 들면 배우자 의리로 산다고요? 의리? 글쎄 그걸 의리라고 표현하는 건가? 아 로그온 카메라 이건가? 타겟팅은 없는 것 같은데? 타겟팅은 없는 듯 로그온이 그냥 그게 타겟팅인가? 타겟팅은 없는 듯 로그온 카메라 타겟팅은 없는 듯 로그온 카메라 같은.. 우리는 너무 생소한데요? 형 지금도 좋은데? 궁금하면 결혼해보세요 흐흐흐 오우 이거 두개는 어떡하지? 아 저거 하나를 터뜨릴 수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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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공격 어? 이거 우리 아들 달아주자 추가 공격이 있는 빠른 돌진 우아아악 오오 아 이거 크레토스 거야? 헤레손길 이거 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는 우리 아들꺼에 못 따라주나? 흐으으응 미성한데 우리 아들꺼에 못 따라주나 가슴방아구 아! 괜히 만들었다 다 주네 다 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힘은 떨어지는데 아 힘 방어 방어와 쿨다운이 올라간다 힘은 떨어지는데 아니다 이게 낫다 바꾸지 말자 뭐 임마 riv 스패 어 나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오우iğ 우리 아들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준비하거라 오 언제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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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킹겐 으에에에에에에 킹겐해버려 아 예에에 별거 아니네 불의 분노와 얼음의 냉정함을 모두 담은 말도 안되는 재료 엄청난 전투로 인해 생성된다 리바이던 도끼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블루투스 흐흐흐흫 이건 블루투스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 야 아 에쓰 블루투스도 얻었겄다 자 가자 산 아랫자락 몇시까지 할까요 우리 슬슬 많은 분들이 지쳐가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지금 3시 3시 그래 일단 3시 너무 무리하진 맙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지치는게 뭔가요 시원하구만 뭐야 이거 체력이 안된 데잖아 그게 뭐야? 다른 길을 찾아봐 마녀님? 그녀가 여기 있었어 그녀가 이 길을 찾을 수 있어 나의 마녀는 흙의 흙에 적혀있어 그녀는 오딘가 그녀를 봤어 오딘가 그녀를 봤어 그녀는 그녀를 끝냈어 그녀는 그녀를 끝냈어 모두 sue 그녀는 그녀를 끝냈어 그녀는 그녀를 끝냈어 그녀를 끝냈어 감사합니다.